둘, 셋, I'm your present! 안녕하세요, 디리콘트입니다! 안녕하세요, 디리콘트입니다! 안녕하세요, 디리콘트입니다! 무서워요, 떨리네요! 저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요, 어떡해요? 이이이이, 근데 떨려요, 어떡해요? 마지막에 나갈 때마다 립 한 번씩만 좀 해주세요 잘한다, 잘한다! 코끼리 소리를 내는 코릴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! 코릴라! 코릴라! 띠에이이! 띠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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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! 오! 잠깐만x2 아! 사랑노래가 너무 많았어 어떤 노래로 고백을 할까 마침 내줘야지 지연이가 할 수 있는 것 끝까지 할 수 있어 수민이가 선택하고 좋아하고 그런 일이라 우리는 모두 다 널 응원하고 있지만 나는 엄마라서 네가 힘들 때 같이 힘들고 네가 아플 때 같이 아프게 되는 것 같아 항상 생기로 고흥농하게 잘 이겨내주기를 바래 응원할게 수민아! 사랑해! 고마워! 욕농하게 잘 Cho 불편하러 고마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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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